60. 이루살렘이 받을 영광 60.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61.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62.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63.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성을 전파할 것이며 64. 기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오. 너바요세 순냥은 네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65. 저 구름같이 피들기들이 그 복음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인두구냐. 66.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 새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선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들이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들이려 하는 자들이라. 66.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67.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오. 67.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68.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69.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69. 레바논의 영광, 곧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70.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71.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72.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상읍이라. 72.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73.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74.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75.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75. 네가 이방 나라들의 처질 밟며, 무두왕의 처질 밟고, 75.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76. 내가 금을 가지고 노스를 대신하며, 76.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77.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도를 대신하며, 77.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77.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77.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오. 77.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78.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79. 내 성문을 찬성이라 부를 것이라. 78.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79.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오. 79.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79.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80.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80.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80.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80.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80.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80.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80.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써, 80.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81.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81.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81.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석히 이루리라. 81. 제한민국의 한 장 나에게 감사드립니다. object은我知道